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수많은 명장면에 탄생시킨 1뿐인 4편 TV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. 지금 소개해드리는 4개의 명장면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영상 여러분 만나보시죠. 1번 도란의 결혼식 날 도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에스포트해주는 수일. 김지사님 제 손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 2번 수면점 먹이려는 요양사 쫓아내고 명의를 애타게 찾는 금병. 저 나쁜 년들이 우리 명이한테도 이 약 먹였나봐요. 아버지 우리 명이 좀 찾아줘요. 우리 명이 좀 찾아줘요. 3번 대륙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도란. 두 사람의 첫 키스 장면. 나 도란 씨랑 끝까지 갈 테니까. 절대 도란 씨 손 놓지 않을 테니까. 4번 요양원에 간 금병 때문에 부부싸움 받는 친구가 은영. 도란과 헤어지려는 은영의 음모를 알고 대륙은 화를 내면서 나가죠. 어머니 침해진 상황은 또 동생 명의 찾을 거고. 김비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예요.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요.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.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.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. 여기 지금 사실 조회수가 되게 많은 장면들이었어요. 근데 이 중에 한 장면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. 하나 둘 셋. 자 뒤에부터 볼게요.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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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3번 1번 3번 3번 4번.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의외의 결과. 정답 확인합니다.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